딸랑딸랑 아 이거 어떡하네 이거 감정 잡을 시간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아 다들 뭐하고 있으려나 이거 다음 모습을 시작 조금 더 신기한 마음으로 다음 모습을 시작 미래가 불안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펭수 일단 자기가 오늘 하고 싶은 걸 지나봐요 펭수 어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펭수 오늘에 충실하세요 미래가 절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하이 마이니미스 펭수 떼어낼 수 없으 아하하하 오 좋다 와우 와우 아하 아하 가만히 들어 봐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이엇 고민은 나누면 없어집니다 와우 오 감사합니다 야 야 오케이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이엇 고민은 나누면 없어집니다 와우 오사라 행복해질 것이니 아 아 다음 모습을 시작 아 아 조금 더 신난 마음으로 아 아 다음 모습을 시작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펭수 미래가 불안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펭수 일단 자기가 오늘 하고 싶은 걸 지나봐요 펭수 어?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펭수 오늘에 충실하세요 미래가 절대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펭수 저는 담그기에서 온 펭수입니다 펭수 열 달이에요 아 아 학교 안 다녀요 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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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thank you 펭수 다음 모습을 볼 때 시작 펭수 펭수 조금 더 신난 마음으로 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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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thank you 눈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예 고민은 나누면 없어집니다 와아 오우 감사합니다 이야야 오케이 눈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예 고민은 나누면 없어집니다 와아 끝